새 똥 근데 락키하다는데? 해피 갱그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줄생 희생하게 소개하는 이차수어라는 아저씨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대나무 보이시죠? 대나무 옆에 보면 이상한 뚱땡이 나무가 있어요 내 배하고 비슷한 나무가 그치? 아니 배가 왜 밑에가 이렇게 뚱뚱하냐 이런 나무 처음 봤다 쌈이다 쌈 전시회도 있고 대나무 대나무 진짜 가야지 대나무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놨어 우리도 이름 새겨야 되는 거 아니야? 캐리 앤 주니어 이거 불법은 아닌가 본데 그치? 신기하다 당신이 맨날 얘기했던게 대나무 밥 해 먹자고 했잖아 응 이거 이거 하나 썰어갈까? 다만 가고 싶은데 색깔이 대나무네 이건 또 어라타 이봐 이 뿌리 와 이것도 엄청 딱딱해 대나무가 이렇게 딱딱한가? 하다한가? 그치? 이야 멋있다 이 대나무 확실히 시원하다 엄청 대나무가 시원하네 아니 모양이랑 너무 쓸어가고 싶다 이거 이야 멋있다 여기 보타닉 가든이라는 데를 몇 번 와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본건 처음이에요 대나무가 있었구나 멋있다 멋있다 저 코스가 나오네 가보자 가보자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딩 숲 바로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각보다 먼 데가 아니에요 그냥 중심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하이드파크하고는 좀 틀린데 저기 보시면 그 하버브리지 다리 보이시죠? 다리 바로 옆에에요 오페라하우스 바로 뒤편 오페라하우스 뒤편 지금 오페라하우스 약간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 조깅 코스에요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와서 조깅하고 직접 사무실에서 샤워하고 그리고 다시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없어졌네요 자 제가 대신할게요 가자 브래디 형님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정도면 한 300불짜리 될 거 같은데 엄청 크다 엄청 커 자기가 내는 소리 아니지? 옆에 애기야 오페라하우스 뒤에 숨은 명소입니다 연말에 파이어웍 할 때 이 자리 진짜 와 돈 주고 사야 되는 자리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올해 한번 시도해볼게요 올해 올해 쇼핑인가? 쇼핑 아니잖아 전화 나는 그냥 수업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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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말을 막 익사이팅하게 하라는데 익사이팅이 표현이 안 돼 그냥 너무 할 말이 없어 와우 That's good Thank you 빨리 크롬 피자 피자는 그냥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여기 프론이 들어갔다고 해서 자 프론도 많이 안 들어갔네요 네 입장은 없어져 있어 맛있다 좋은 맛 이 올리브 오일 맛이 엄청 괜찮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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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맥주 두 잔에 합쳐가지고 77불이에요 근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찌꺼기까지 다 긁어먹고 있어요 음 음 을cked 너무 davon 방금 하셨어요 진짜 은 오늘의 주제 워킹이긴 한데 나오는 운동이긴 하는데 오 이게 대박이었네요 운동하고 나서 그냥 난 저는 그냥 이거 먹으려고 운동해 주까면 정말 그렇지만 평범한 한 그냥 음식인 줄 알았는데 평균치가 않아요. 의외로 평균 보이는데 맛은 완전히 턱초같습니다. 진짜 턱초해요. 별거 아닌 음식 같은데 진짜 먹어보면 완전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너무 입이 짝깔. 자, 애니메인. 오늘도 하루 재밌는 영상 찍어봤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행상 조심하시고요. 건강 많이 다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catch you later.